오늘은 위 실험 영상의 비하인드입니다. 지금 시작합니다. 자, 여러분 보이십니까? 저희 코너하우스에서 매미들이 깨어났습니다. 이거는 매미 껍데기입니다. 이 자연의 신비! 받아라 연주야! 어, 오빠 진짜. 진짜 싫어. 싫다고 했는데. 오늘의 실험. 연주는 과연 오늘 몇 번 울 것인가.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오늘 집하겠습니다. 소정이가 궁금하다고 해서 소정이가 한 번 자기가 또 껍질로 해본다고 합니다. 제가 너 들고 있어라. 두 손으로 위로 올려서. 하나, 둘, 셋. 아니야. 아니야, 아니야. 안 더 이상 안 하겠다고. 칼로도 아주 잘 터지네요. 야, 야. 야, 이거 개 아파. 야, 개 아파. 개 아파. 돌이야, 돌. 그만해. 그만해, 그만해. 하지마, 하지마. 안 돼. 왜 이렇게 고쳐서 당겨. 야, 에바야. 똥이야, 똥. 지금. 똥이야, 똥. 아, 겉갔네, 진짜. 아, 형, 에바야, 형. 아, 막타 재원이다. 난 진짜 살살했는데. 그래. 엄마를 데릴 거야. 나도 엄마한테 이룬다. 누군 엄마 없냐? 나도 엄마 있어. 근데 이거 하면 안 되겠는데. 압력이 너무 센데. 표준치가 이 사율의 안에 있어야 되는데 이걸 넣으면 압력이 센 거고 이게 아니면 압력이 약한 거란 말이에요. 압력이 약하면 이제 분출이 잘 안 되고 압력이 쓰면 이제 너무 강하게 탕. 그러면 이제 이 유리가 깨져서 우리 다 뒤질 수도 있다. 근데 어차피 재원이가 쏠 거야. 소방관이 꿈이라고 하지 않았나? 아니에요. 아, 꿈이 바뀌었나요? 아니요, 지금 꿈은 없어요. 오늘부로 소방관 꿈 없애버렸습니다. 술 넣어도? 오, 야, 방금 뭐야 이거? 물이 코팅돼 있어요, 여러분들. 봐봐요. 이거 봐, 이거 봐. 보셨죠, 이거? 이렇게 코팅돼요. 스르륵 떨어져. 어, 스르륵 떨어져. 아, 우리 그거는 베이비 파우더 같은. 그것도 물이랑 안 샀어요. 그것도 물이랑 안 샀어요? 그것도 물 하면요, 이렇게 돼요. 그럼 이거 한번 얼굴에 발라보자. 보자 보자. 어디 보자. 얼굴에 발라보자. 자, 이제 이거 사고는 재원이가 쳤으니까 재원이가 잘 치우고. 자, 이거 채널 주인이 치우자. 자, 고생했습니다.